XSFM입니다. 아스트랄뉴스 기록실 뉴스 아카이브 뉴스 아카이브입니다. 2003년입니다. 4월 14일 28년이라랬습니다. 한나라당에서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명된 지 세 달도 되지 않아서 일어난 일입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문화관광부의 기자실을 폐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18년 전 이번 주의 이야기입니다. 기자실을 폐쇄하겠다고 밝혔더니 야당에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렇죠. 네. 신기합니다. 기자실 폐쇄는 참여정부의 정책 중 하나였고 2007년 즈음에 기자실을 폐쇄했죠. 네. 그랬을 때 언론들이 난리 부르스를 떨었던 일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전에 이창동 전 장관이 문화관광부에서 가장 먼저 들고 나왔던 거죠. 이게 2007년에 완성이 됐던 거고요. 그렇습니다. 말 나온 김에 당시 이창동 장관의 안과 기자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언젠가 한 번은 살펴봤어야 되는 이야기예요. 재밌습니다. 들어보세요. 당시에 이창동 장관의 안은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첫째, 기자실 개방 및 브리핑 룸. 이 기자실 개방이 무슨 말이냐면은 기자실에 기자를 가둬놓았던 거를 개방을 시켜준다 이런 게 아니고. 기자가 발령받으면 그 방에서 12개월간 지내야 되는. 수능 출제위원처럼. 그게 아니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출입 기자단에 가입할 수 있는 권력을 일부 정부로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출입 기자단에 가입을 하려면은 일단 기자단 내부에 무슨 요건을 갖춰야 돼요. 뭐 출석률 뭐 이런 거 있어요. 카페랑 비슷하죠. 그리고 나서 기자단에 투표가 있어야지 이 기자단에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방식을 기자협회의 추천을 받아서 정부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바꾸려고 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출입 기자단에 가입할 수 있는 권력을 일부 정부 쪽으로 가지고 온 거죠. 그리고 기자의 사무실 임의 방문 취재 금지. 이거는 기자들이 업무 공간에 불쑥불쑥 들어가서 취재를 하니까. 그렇죠. 그거 하지 말라고 막은 거고. 괴롭히지 마라. 실제로는 당시 관행으로 보면 밥 사달라고 하지 마라. 술 사달라고 하지 마라. 이런 의미도 있어요. 돈 봉투 달라고 하지 마라. 기자들 그것도 그렇고 기자들이 그냥 들어가서 책상 보고 모니터 보고 그랬대요. 왜냐하면 지금도 사실 뭐 세종가 있는 기자분들이나 뭐 서울에서 이제 간청 출입하는 기자분들 이거 몰래 몰래 다 알고들 계실 텐데 일부러 쪽쪽 빨아먹는 기자들 있죠. 지금도. 그리고 기자의 취재원 실명제. 이거는 뭐 이제 최측근 관계자 같은 말 쓰지 말라는 거죠. 거짓말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왜냐하면 이게 다른 경험은 몰라도 출입기자들은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출입기자들은 가는 곳이 뻔하게 정해져 있는 사람들인데 투명하게 어디서 취재했는지 밝히는 거 가능하지 않느냐. 당신들이 잠복 수사하는 것도 아니고 기업의 비디를 취재하는 건 모르겠어요. 취재원을 보호해야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관 비서실 가서 물어봐 놓고 그거 취재원을 보호해준다? 그건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기껏해야 정책 얘기 물어놓고선. 그리고 공무원의 기자 면담 내용 보구 의무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이었어요. 이게 발표가 되자마자 한나라당과 언론은 신보도지침이다. 언론 탄압이다. 난리를 피웠습니다. 즉 언론과의 유착관계를 끌어내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한나라당이 막아섰죠. 그것 때문에 말이 많다가 혜의만까지 내밀었던 겁니다. 그렇죠.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혜의만은 욕을 엄청 먹고 접었습니다. 접었습니다. 임기 초반에는 참여정부도 그렇고 이창동 장관도 인기가 엄청 많았어요.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장관들 중에 당시에 가장 인기가 많았던 게 이창동 장관입니다. 그렇습니다. 법무부의 강금실 장관 정도를 제외하면 말이죠. 그리고 이창동 장관도 인터뷰 내용 보구 의무화하고 취재원 실명제는 접었습니다. 이건 좋게 생각하면 좋은 거고 나쁘게 생각하면 내부고발을 막는다. 나쁘게 생각하면 또 한참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요. 그리고 그 이후로 다른 부처들도 하나씩 출입기자를 등록제로 바꾸고 기자실을 개방해서 브리핑 룸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참여정부는 결국 기자실을 폐쇄했죠. 기자실을 폐쇄할 때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죠? 그때는 그나마 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화난 언론사들이 보도를 많이 했고요. 언론들의 저항이 아주 극심했습니다. 지금 언론이 민주당 정권에 가지고 있는 억화심정이 사실상 이때부터 커졌다고 보셔야 됩니다. 발로입니다. 우리를 똑바로 대해? 개XX들아. 어? 우릴 길들이지 않아? 법대로 해? 언론의 저항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습니다. 기자실을 폐쇄하려고 하니까 기자들이 기자실에서 농성을 벌였어요. 진짜 농성이었어요. 진짜 농성. 레알 농성. 연좌 농성. 왜냐하면 옆에 브리핑 룸하고 송고실을 따로 만들어줬어요. 취재하라고 보냈는데 농성을 했어요. 그런데 글로 가세요. 글로 가세요 하는데 안 가고 기자실에서 점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기자실 전기가 끊어서 촛불 켜고 기사 쓰는 기자들 이라는 기사를 냈어요. 조선일보가. 조선일보에서. 촛불 시위를 했어요. 네. 이게 웃긴 게 사진이 있어요. 그럼 문이 열려 있어요. 일단 기자실의 문이. 그럼 복도의 불은 켜져 있어요. 그리고 왜 기자실에 보면 그 독서실 책상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스탠드불도 켜져 있어요. 네. 그런데 불어 가운데 있는 테이블에 기자가 앉아서 촛불 켜고 노트북으로 기사를 쓰고 있어요. 그렇죠. 이상하죠. 그렇다면 그 당시에는 없었던 노트북에 페이퍼 화이트 기술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나중에 이제 그 이북 리더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그냥 종이 같은 이런 훌륭한 느낌의. 저는 이걸 20대 초반에 이 사진을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너무 웃겼던 거예요. 아니 노트북에서 빛이 나오는데 촛불은 왜 필요한 것이냐. 그리고 심지어 문을 열어놔서 뒤에 밝아요. 네. 뒤에 그 복도 불빛이 들어와서. 그런데 여기에서 하고 일부러 기자들이 모여 앉아서 촛불을 켜고 노트북으로 타이핑을 하는 사진을 찍는 겁니다. 쇼를 했죠. 네. 심지어 그 뒤에 앉은 기자는 저쪽 밝거든요. 그런데 굳이 어두운 데 가서 이렇게 신문 보고 있어요. 그렇죠. 형광등을 껐으니까 그렇지. 이런 사진을 조선일보에서 냅니다. 그렇죠. 마치 형설지공 같은 느낌으로 기사를 쓰는 것 같은 이미지를 낸 거죠. 언론 탄압에 맞서서. 결국 참여정부에서 폐쇄한 기자실은 이명박 정부에서 다시 되살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 돌려놓죠. 네. 다 돌려놓는다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렇게 얘기해보죠. 상당수 언론계에게 이명박 정부는 검찰에게 이명박 정부가 준 인상하고 동일합니다. 우리가 박판교 변호사하고 이야기했던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아준 고마운 사람 고마운 정부. 즉 효용감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언론계의 느낌은 이 효용감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코드 중에 하나예요. 이때 이제 후일담 같은 게 기사로 좀 남아있거든요. 왜냐면 이때도 이제 오마이뉴스 같은 경우에는 기자단에 가입을 안 시켜줬으니까 이거 취재를 지금도 엄청 하고 있어요. 문제라고. 그 당시 후일담 같은 기사를 살펴보면 기자실을 폐쇄를 했잖아요. 어쨌든. 그럼 이제 다른 오마이뉴스 같은 다른 기사들도 기사 출입처로 들어가면은 이 기자단들이 막았대요. 네. 그냥 이제는 막을 아무 근거도 없는데 그냥 막았대요. 심리적 카스트죠. 네. 이 기자실 폐쇄는 요즘에도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기자실 폐쇄에 대한 기사가 나오면은 항상 두 개의 기사가 있어요. 하나는 선진국에 모두 기자실이 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폐쇄하려고 하다니. 이런 내용이고 또 하나는 한국과 같은 기자실은 다른 나라에는 없다. 그렇죠. 서로 상반된 내용의 기사가 납니다. 하나만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가 위험하다. 영국은 짱이다.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 하나만. 네. 일단 전자는 거짓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프레스룸은 당연히 있죠. 근데 그 프레스룸은 우리가 아는 브리핑룸의 수준이고요. 한국처럼 출입기자만 등록된 출입기자만 기자실에 들어갈 수 있는 제도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카스트룸이요? 카스트룸? 네. 프레스룸이라기보단. 이게 한국하고 일본에밖에 없는 겁니다. 한국의 출입기자 제도가 일본의 기자클럽을 가지고 온 겁니다. 강정기 때요. 네. 일본에서도 이 기자클럽이 아직도 운영이 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당연히 똑같은 문제. 권력 독점의 문제. 뇌물. 여기는 뇌물 사건도 종종 터졌었어요. 많이요. 기자실에 뇌물 돌리다 걸리는 거. 네. 담합 등의 문제들이 발생을 했고. 이 기자실을 폐쇄하려는 시도가 몇 번 있었는데 어림도 없이 좌절이 됐습니다. 네. 2021년 지금은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지난달 4일에는 법원, 검찰 등 법조 출입을 거부당한 미디어 오늘과 뉴스타파 그리고 셜록이 법조 출입 거부 취소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법원에서는 출입기자단의 가입 여부는 기자단의 자율이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다고 답변을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전히 기자단은 국민에게 알려줄 권리는 우리에게만 있다고 하면서 권력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요즘에 여기로 들어가니까 더 힘든 게 단톡방에 모여 있다고들 하죠. 텔레그램이요. 네. 텔레그램에 단체방을 만들어서 많이들 모여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관훈 카스트라고 부르는데 뭔가 관훈클럽의 전통을 이어가는 말과 글을 다루는 유일한 엘리트. 대중을 속일 권한을 합법적으로 지니고 있는 이를테면 007 같은 거죠. 라이센스 투 킬. 그런데 그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출입할 기자를 당연히 그냥 출입처에서 그냥 등록해가지고 출입하세요라고 하면 되지. 왜 기자단이 서로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하죠? 기자들 중에서 일부 기자들이 이 영역을 독점을 하는 기능이 있고 이 기자들을 상대하는 정치인 관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계속 꾸준히 일부 소수의 기자들만 상대하면서 길들일 수가 있죠. 양쪽에 윈윈이 됩니다. 같이 붙어먹는 게 서로 편한 문제, 서로 편한 거예요. 맞죠. 초등학교 때 짝꿍 봤고 우는 애들이 있었어요. 친해졌는데 헤어져서 우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럼 막 불 다 켜져 있는데 촛불 켜놓고 공부하고. 자리에 점거하고 남의 자리인데 이제. 그렇죠. 선생님이 뒤로 가있어요라고 그러면 내 자리 폐쇄했다고 뭐라고 그러고. 이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언론이 본능적으로 가장 지키고 싶은 것은 엘리트로서 인정받는 카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안목적 카스트. 왜냐하면 코드 인사라는 단어로 민주정부를 공격할 때를 기억해보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민주당 정치인들 중에 대표되는 인물은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를 들 수 있을 거예요. 이 양반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당시 시절 분위기로는 내 학벌이나 내 스펙으로는 KBS 못 들어갔는데 당시에 정현주 사장이 들어와서 블라인드 채용을 하면서 합격했다. 그 당시에 우리 동기들이 다들 그렇게 들어왔다. 그 이후에 정치에 눈을 뜬 거예요. 새로 고민정 의원 같은 정치인들이. 이후의 정치인들이 그렇게 되죠. 그런데 그 당시에 언론인들이 봤을 때는 이게 미치고 팔짝 뛰는 상황입니다. 정현주 사장은 사장 추천인제를 처음 도입해서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전에는 무조건 낙하산이었어요. 사장 추천인제를 넣고 사장 추천인을 추천할 수 있는 곳으로 시민단체도 넣고 언론 문제도 넣어줬거든요. 그래서 뽑혀 올라온 사람이 정현주 사장이었습니다. 그는 그전에 한겨레 사장이었죠. 그리고 언론은 이렇게 공격합니다. 노무현 정부가 코드 인사를 했다. 아래에서 올라오는 것이 그쪽에서 보았을 땐 코드 인사였던 거예요. 우리 카르텔이 아니면 남의 카르텔이 객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저항이 되게 구체적이 됐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나라당으로 들어오는 언론인 출신 정치인들도 문재인 당시 전 비서실장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맨날 물어봤어요. 그거 아직 반성하냐 안 하냐라고. 봤을 때는 속고대제해야 될 문제니까. 정권의 반언론 드라이브라고 후구한 날 때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문제에 대한 복수를 하는 수법이 좀 더 고급스러워졌죠. 우리 탄압한다고 얘기 안 해요. 다른 걸로 때리죠. 그래서 지금 포털 같은 거 보시면서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때로는 운동장이 기울어질 땐 기울어지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 중 하나를 00년대 초반에 찾을 수 있습니다. 자기 미워하면 우리가 우리한테 미운 털 박히면 안 될 걸이라는 스탠스는 작년하고 올해 많이 보여줬죠. 특히 법조 출입 기자들이. 언론은 20년째 투쟁하고 있고요. 그걸 하는 줄 모른다고 생각하는 젊은 기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까요? 출연진 한 명 새로 섭외할 때마다 기존 출연진이 아니라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하면 못 들어와. 그런데 내가 그래도 섭외하겠다 그러면. 녹음실을 전거하는 거죠. 저희 스튜디오를. 촛불 켜고. 괜찮아요. 저희들은 방염자재로 공사했습니다. 그런데 빨갛게 칠한다면. 유사카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